오늘 할 게임은 쪼이빌 아아 이게 신작품으로 나왔어요 작품평 자체는 좋아요 뭐 갑툭티랑 이런 요소 다 좋다고 하는데 돈이 11,000원이에요 이게 어... 조금 생각해보자면 수술을 다 떼잖아요? 수술을 다 떼고 하면 거의 12,000원 꼴이죠? 에바야 너무 비싸 아니 이렇게 비싸면 다들 그 말 하더라 꽤 게임성 괜찮다 그런데 이 돈 주고 살만한 게임은 아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쪼이빌 이야 처음부터 퀭 시작해? 퀭 뭐 얘기 없이 퀭 바로 시작해버리네요 이런 양심도 없는 새끼들 뛰는 것도 있고요 오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대 뭔가 큰 잘못이 일어났대요 이상한 게 있대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들은 죽을 수 없었고 그들은 죽을 수 없었고 저는... 저는 그 자체를 남아있었고 저는 왜 이해가 안 된다고요 기괴한 괴물이 있다는데요 기괴한 괴물이 있다는데요 엉덩이... 눈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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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'로 어릴 수 있을까요? 꿈을 생기고 싶어? 꿈을 생기고 싶어? 저의 원칙을 시작할 수 없더라구요 그리고... 원칙을 시작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해버리지 못할게 조이빌이래요. 난 브이로그 찍는 이 새끼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. 제일 공포의 대상 아니냐? 자기 목숨 걸려있는데 존나 시끄럽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? 이 사람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. 이 사람을 보고 계시다면 제발, 제발, 도와주세요. 내가 잔다. 바로,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? I don't know how much longer I can help. 안녕. 어, 사라졌다. 어쨌든 여기서 죽었다는 거죠? 그러면 주인공은 뭐하는 새끼일까? 이렇게 했는데도 들어온 거잖아. 브레이킹 뉴스! 헤리슨 베드로이... 뭐요? 얘가 잡혔다는 거 같은데? 뭐... 한글 자막 없어요? 진짜 이놈들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아주는데 한글 자막도 없냐? 진짜. 자막 자체가 없네? 자막이라도 넣어주던가... 분위기는 괜찮다.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. 어? 얘 괴물 괴 아니야? 괴인 거 같은데? 뭔데 이게? 여기 있는 거를 풀어야 되네.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느냐? 아니, 저거 없나? 열쇠가 없네? 여기 내가 아까 전에 치웠잖아. 아닌가? 거기가 아닌가? 이거 CGTV가 아닌데? 문 여기 열었는데도 안 바뀌잖아. 아... 어떡하란 말이오... 어딨어? 뭔가를 내놔라!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? 기다려봐. CGTV로 한번 보자. 어, 얘. 찐따마냥 뒤로 저렇게 있는 거 귀엽다. 어딨다는 거요? 여기 뭐 열쇠가 안 보이는데? 어? 올라올 수 있다. 어? 못 뚫나? 거울 같은 거 뚫을 수 있지 않을까? 못 뚫는 걸로. 어딨어요? 어우... 여기서 막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? 아, 씨발. 나 여기 열지 않았나? 아니, 나 여기 열었는데 분명히? 여기 열 수 언제 있었어? 아, 이거 미친... 아, 이거. 번호 순서대로 빨간색 2번. 어, 전기 돌아왔다. 오예 어 사라졌어 얘 어디갔대? 애초에 CCTV 역할은 안하고 있었잖아 어디로 갔어? 여기? 오 열린다 어우 생각보다 살 떨리는데? 오랜만에 파피 같은 걸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 아시죠? 보통 모든 게임들이 1편이 제일 무서워요 우와 분위기 괜찮다 이제 스토리만 좀 좋으면 완벽하겠는데? 근데 11,000원이 너무 비싸 이건 뭐야? 아 쥬이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아 쥬이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테디베의 신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테디베어에 뭔가 특별한 칩이 있대요 그.. 이게 짧은 사이인데 제가 캠터를 보여주고 싶지 않도록 하겠지 저는 누군가가 찾을 수 없지만 제가 어떻게 설명해주는거야 이 문이 열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더 필요하지만 지금 detail에 대한 의미가 없는데 . 으흠 특별한 칩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얘를 충전시켜가지고 무슨 열쇠를 사용하나 뭐 아무 일 없네 그럼 저게 맞나 보다 오 이거 느낌 괜찮다 어 10% 남았다 우와 뭐야 우와 잘 만들었다 이거 요 광고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잖아 그러니까 저 초록색 문을 열면 오 뭐야 초록색 문을 열면 딱 봐도 괴물이 나오겠다 이 뜻이구만 뭔 뜻인지 알겠어 그동안 도망쳐야겠어 우와 이건 뭐야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놀이기구 그 어린애들 놀이 놀 수 있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오호 개재밋는데 어른도 놀만 하다 할만하네 이게 뭐야 뭔디? 쓸데없는 거에다가 써버렸어 뭐가 바뀌었나? 이거 탈 수 없나? 나도 타고 싶어요 뭐 여긴 딱히 특별한 게 없나봐요 안 열리네 바로 열릴 줄 알았는데 기다려봐 이건 뭘까? 와 이거 타보고 싶다 와 이거 존나 재밌겠다 아무거나 다 눌러 다 눌러 다 눌러 어 뭐야 아 이거 티켓이 있었구나 나 없는 줄 알았네 오오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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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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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너 왜 움직여 뭔데 이게 어 이 이빨은 이빨은 그냥 놔두지 않을래? 나 갈 거야 계속 그러면 난 갈 수밖에 없어 아 시발 어 뭐야 다시 살아나나 뭐지? 어?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지? 이 미친놈들 저장이 있다구로밖에 안 돼? 잠깐만 잠깐만 우리 말로 하자 말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빨주노초 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야 계속 죽을 때마다 이상한 기억들이 샘솟네요 근데 파피처럼 이렇게 도망치고 나는 게 끝이지 않을까 파가 아니라 하늘색이구나 하늘색이 어딨어 어 무지개 어 들렸어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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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눌렀나봐 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내가 미안해 다 됐지? 어... 눈깔이 좀 그렇게 안 떴으면 좋겠어, 나 여기에 보면 이제 괴물들이 나오겠죠? 어 뭐야... 렉 걸렸어 뭐? 문이 잠겼는데? 어?! 떨어졌다 기절... 지하로 떨어지는구나 괴물소리가 들려 어디있어 설마 저장 안해줄꺼잉? 그건 아니지? 저장은 해줘! 오우야 시네마틱 좋다 어? 어? 뭐야 쟤? 으오 뭐야 이게 헉 얜 뭐야 괴물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 오우 초록색이 뭐하는 새끼들인데 뭐 충전하는거? 아 충전을 해야 여기를 나갈 수 있구나 어떻게 충전하노? 그냥 넘어가면 되나? 이걸로 넘어가도 돼? 얘가 생각보다 점프력이 좋아요 어 맞네 진짜 점프력이 다른 뭐 파피나 이런데 뭐 반반? 이런데보다 점프력이 좋습니다 괴물이 나오나? 그건 아니겠지? 백퍼 채워질때까지 못 움직이나봐 저기 괴물 나올거 같은데? 이제 여기서 괴물 나올거 같은 삘이거든요 달려 게임룸 뭐야 안나오네? 왜 무섭게 안나오고 그러세요? 왜 무섭게 안나오고 그러세요? 아아 아아 에빌 에빌 악마? 잠깐만 여긴 토끼네? 잠깐만요 왜요 왜요 어? 와아이 ㅅ 조졌다 약간 긴장돼 ㅈㄴ 무섭다 이거 분위기 얘 jeśli는 워링인데 워링이면 안가면 되지 뭐 쑝 뭐야 아까 전에 거기 아니야? 거기잖아 애들이 눈에 생기를 잃었어 여기다 어우 깜짝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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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여기 있어 나 어떻게 하라고 너무 귀엽게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? 어? 제 눈까리가 왜 빛나? 잠깐만 제 눈까리가 왜 빛나요? 잠깐만요 제 눈까리가 빛나는데요? 왜차 여기로 가 어? 아니었나? 형 나 그냥 놔두면 안 돼? 나 이제 못 올라간단 말이야 어 살았다 살았나 보 어디로 가야 되노 근데 너무 쫄랑쫄랑 귀엽지 않아? 너무 귀여운데요? 어 다쳤다 트라이 어게인 뭘 트라이 어게인이라는 거야? 어 이거 들어 옮길 수 있다 아 노란색을 들고 왔어야 됐어 암뎅 잠깐만 내 초록이 어쩌란 말인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? 뭔가 다 빨간 거 같지? 여기 뭐가 쫓아올 것 같은데 느낌이 어 뭐야 잠깐만 무슨 일인데 저기요? 왜? 이게 공이 왜 떨어지지? 가봐야 되나? 뭐 어떻게 하라고? 다시 올라가? 우리 귀염땡이 저기 있다 나 이런 건 잘 찾아 뭐야 저긴가? 어 조졌다 안녕하세요 아 좀 연출 아쉽다 아마 빨간색으로 봤어야 돼 빠른 도망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? 어 조졌다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아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뭔데? 비율번호가 뭔데? 비율번호가 있었어? 아 귀여운 것 봐 아 여기 번호가 써져있다 0 7 어? 8 0 7 8 9 아 틀렸네? 뭘까요? 아 뭐였어? 아 코스 0 4 3 맞네 7 0 4 3 7 오케이 됐어 튀어 뭐야 여긴가? 오오 안녕 잘 있어 행복했다 귀여워이 아 근데 존나 귀여워 지금까지 괴물 중에 제일 귀여웠을 듯 20% 어? 금방 줄어들는데? 조졌다 이런 웨잉? 어? 어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 왔누 뭐야 뭐야 누가 빼고간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1편이라서 그런지 조금 밍밍하네요 아니 1편이 원래 강렬해야 되는데 1편이 이렇게 밍밍하다? 심지어 11,000원 주고 살 가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전에 파피플레이타임 처음 나왔을 때가 5,500원입니다 심지어 파피플레이타임은 5,500원 주고도 아까운 작품이었어 그렇게 짧았는데도 불구하고 깜놀도 그냥 준수 준수가 아니라 심지어 심심해요 그냥 느낌이 잡아먹힌다는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아쉽네요 돈 11,000원 주고 살 가치는 없는 것 같고 스토리도 뭐 아직 조금 평범해요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게임이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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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